오, ASMR 간다? 응 가? 응 야, 이거 손으로.. 손으로 한 것 같은데? 이건 너먹고 이건 너먹고 준비하고 있었어 어, 잘 먹을게 그건 너먹고 이 개들꺼 먹지 깍둣살기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먹을 것 같은데? 그냥 통으로 주자고? 그러니까 통 큰 남자네? 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주면 될 것 같은데? 어, 가자 앉아 기다려 기다려 화야 기다려 잠깐만, 나도 나도 화야 기다려 먹어 베리 먹어 내가 기다려 안 한 것 같은데? 조용히 해 오, ASMR 왜 이렇게 소심하나요? 화야 초년이라서 수박찬 먹어봤어 야, 진짜 잘먹는다 깨끗하게 먹는데? 이거 왜 안 먹지? 들고 간다, 똥 멍청이 왜 들고 가? 따로 먹게? 쟤 뺏길까봐 따로 먹게? 이 뭔 개소리야 안 뺏어 너 먹어 표정 봐 홍순이 깨끗하게 먹었어 오쭈쭈 덥지 먹어? 홍순이 이거 먹어 홍순이 바로 다 말랐네 홍순이 이거 먹어 홍순이 이것도 먹어 쭉쭉쭉쭉 뒤에 똥 쐈는데 여기 손 좀 들어가야겠다